누를래 생각 없었는데 워크아웃! 여기서 아이콘이면 좋은거 나올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빠세호! 안녕하세요 빠꿈입니다 오늘도 쿠폰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맞지? 그렇지 대한민국 국대 타지키스탄 응원 쿠폰 쿠폰 진짜 많아? 물론 여기서 좋은거 얻은적은 없습니다 월드컵 22 대한민국 선수 어? 좋은거 안주겠지 여기서? 한번더 좋은거 얻어본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꽁짱은 참을수없다 갑니다 2심은 또 정우형이야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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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우형이씨 이씨 이씨 워크아웃좀 주라고 워크아웃좀 어? 라스트네 라스트모사이구나 오케이 어? 레알마드리드 싸인위포 오케이 운무가능 박지성 싸인도 있네 이거 못봤네 와아 아 레벨 16이상 그래 인정 레벨 16들은 인정 60개 오케이 나 근데 왜 가치가 425으로 늘었냐?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가치가 425으로 늘었음? 가만히 있었느라 요거 특이하네 아 맞다 스타패스 오늘 스타패스 멍날이죠 이게 지금 하나 오케이 깜짝이야 누르려고 생각 없었는데 워크아웃 여기서 아이콘이면 좋은거 나올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15 심지어 저번에 나왔던거 같은데 2억 3500만 아이 뭔 나는 3000만에서 1억인데 3500만이고 얘는 114에서 120인데 115은 아예 꼴등은 아니니까 한 번 더 있다 자 500만 반환했어 뭐야 내일 또 스타패스 또 구입해야 되는 거면? 어? 아 이거 오늘이네? 오케이 이것도 뭐 가겠다 오면 1134 나는 좋은걸 얻을 수 없는 운명인가봐요 한 번 해봐 성공 하면은 34억에서 79억까지 올라가네 성공하면은 야 얻은 김에 한 번 투자해보자 한 번 가보자 그면은 으억 망했어요 안녕하십니까